법체 1조 목적을 보세요. 이게 무슨 법이라고요? 소방기본법입니다. 면접에 나왔죠? 소방기본법의 목적안에 설명해 보세요. 우리 개론 시간에 한번 슬쩍 언급을 했으니까 그냥 알고 있는 단어, 기억나는 단어로 연결만 하면 돼.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냥 필요한 단어만 갖다 붙이면 돼. 화재의 예방, 경계, 진화, 구조, 구급을 통해 뭔가 붙이지 마요. 궁극적인 목적을 만들면 돼. 뭐다? 공공의 안녕, 질서, 요지, 복리, 증진의 이바장을 목적으로 한다. 또 너무 길어? 한 번 더. 공공의 안녕, 질서, 요지, 복리, 증진입니다. 끝. 그러면 한 번 더요. 우리 개론할 때는 예방, 경계, 진압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 거니까 기본적 임무에 정부기능의 질서기능, 지켜준다, 보완기능. 구조, 구급을 통하여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은 정부의 기능 중에 봉사기능. 그럼 개론 끝. 법균은 괄호 놓게 해요. 그럼 주로 어디에서 괄호 놓느냐? 이제 이걸 괄호 놓으라는 얘기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 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 공공의 안녕, 질서, 요지, 복리, 증진. 그럼 기본 개념을 계룰에 맞게, 법규에 맞게, 그리고 뭐까지? 면접까지? 준비가 일사천리 끝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내용을 한 번 더 되짚어볼까요?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너무 길어. 그냥 줄여.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화재, 재난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너무 길어. 키워드가 있잖아요. 구조, 구급활동을 통하여. 목적이 뭐라고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그 다음, 궁극적인 목적. 열심히 해줘야 된다 그랬죠? 공공의 안녕, 질서, 요지, 복리, 증진의 이바지암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제 키워드를 잡아냈으니 출제된 문제를 한 번 들여다보고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됐을까? 2013년. 아우, 이제 고조할아버지까지 등장을 하셨네요. 문제가. 옛날 문제인데 어떤 패턴을 띠나 보세요? 과로놓기라는 특징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전에도 벌써 과로놓기의 일반적으로는 궁극적인 목적을 딱 과로놓기에서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내는데 계속 내다보니까 반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과로놓기라도 의외의 부분에 과로가 이렇게 들어간 거야. 여기 보면 예방경계 진압, 화재진압, 그 다음 뭘까? 재해, 그 밖의 위급판. 놀랍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키워드를 이렇게 외웠지만, 철저하게 외웠지만 기본적으로 읽어서 인지력을 키워놓지 않으면 의외의 부분에서 냈을 때 혼돈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외웠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이게 우리가 머리가 알아서 인지할 때까지는 계속 읽어줘야 돼요. 그런 문제가 무조건 한 회당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틀리면 실수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충분히 연습을 하지 않았다.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그 시간 동안 충분히 하지 않았다. 횟수가 적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 다급하면 짧은 시간 동안 공부하는 사람이 3개월에서 5개월이랄지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키워드만 공부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걸 잘 놓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해당되지 않아요. 이미 기본 9개월을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비해 벌써 2회독을 더해요. 그러면 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그 다음 뭘죠? 구조, 구급활동을 통하여. 역시 키워드는 그대로 들어가죠. 예를 만약에 놓쳤다 해도 구조, 구급활동을 통하여.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철저하게 외웠잖아요.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 안녕. 정답 뭐다? 3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0%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지만 내가 문제의 정답을 확실하게 찾는 게 아니다. 명심하세요. 우리 1, 2, 3, 4 기호 중에 우리가 모르는 내용도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아는 내용만으로 정답을 구별해낼 수 있어요. 출제자든 일부러 그걸 찾아서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정답은 3번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다음 첫 번째 날